자 오늘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밸런스 크리스찬 라이프 시리즈 23번째 23번째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3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의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담긴 주님의 말씀으로써 저희들을 양육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한 저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정확하게 알고 나가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귀 사용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라. 제가 설교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다 아는 것이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실행하는 거랑 차이점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금 여기서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는 방식이 틀려져야 돼요. 지금 하고 그만큼 여러분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항상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닫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은 내가 실족시켜야 되겠다. 마귀는 항상 그것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마귀는 자기의 자녀를 뺏긴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거는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그 무서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줄 수 있게 건강도 해칠 수 있고 간증도 해칠 수 있고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혼은 구원 받은 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 다음에 할 것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할 것은 맨 처음에는 회의를 시켜요. 속임수를 써요. 달콤한 말로 유혹을 시켜요. 그러나 달콤한 그런 유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는 공포감을 소송시켜요. 공포감. 그때 여러분이 그 공포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그 피어 프레셔가 있다. 괜히 모르게 아이들 눈이 두렵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A라고 정확하다고 A가 맞다 그러면 B가 맞다는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할 때 혼자만 빠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피어 프레셔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망가진다고요. 그 프레셔 때문에. 공포감을 조성시켜요. 그게 다 마귀가 계획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거기에 자기 인생이 달린 거래요.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오히려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을 어기고 죄를 지는 거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이런 일들을 하는가 그 뒤에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보다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상황이 더 중요하고 더 두려운 거야. 어떤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쫓아간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지금 거짓 목사나 사회비 교주들한테 걸린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그 사람들이 속인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성령님이라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 눈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거기 때문에 사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써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란 건강하지 못한 동기가 돼야 돼. 건강하지 못하게 삽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건강하지 못하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요새. 두려운 게 없어. 부모도 두려워 안 하고 형도 두려워 안 하고 아무도 두려워 안 해. 학교 가도 교사도 두려워 안 하고. 그러니까 뭐가 돼. 범법자밖에 안 돼. 두려움이 없는 거야.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로부터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이게 이렇게 리버럴들이 하는 교육에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그래 니가 최고다. 니가 하는 대로 모든 거 다 해라. 니가 원하는 거 모든 거 주겠다. 이러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기곤만 장하고. 부모도 안 중요하고. 학교 가면 선생도 안 중요하고. 법도 안 중요하고.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타락하는 것이죠.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한국이 왜 저렇게 타락했어요. 전 세계가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단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 얘기 했어요. 동성년의 합법화. 그 다음에 마리오 하나 마약 합법화. 우리 눈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본 거예요. 보는 것이. 여러분은 그 당시에 내가 얘기했어요. 에휴. 저 목사님 괜히 겁주네. 그랬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휴. 목사님 너무 겁주네. 어디 동성년의 자들이. 어떻게 탐하고 밥하고 같이 와이프랑 허주버니돼. 이랬을 거라고. 지금 엄마, 아버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서류에. 배우자 원, 배우자 투. 알아요? 그런 세상이 돌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밥이 뭐 어떻고.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제일 없앴다는 게. 얘네들이 이제는 아답트를 해. 이 게이들이 둘이 살면서 그 아이들, 고아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없앴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의 그 의지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러고 자라가지고 집에서 밥한테 엄마라고. 탐한테 아빠라고 그랬는데. 유치원에 딱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여자야. 걔한테 오는 혼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정신병자 되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성인들은 믿는 사람. 정신병자들이 이 세상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정신병자들이라고. 어떻게 밥하고 도마하고 합법적으로 그것도 정부에서 법원에서 부부가 되게 해요. 정신병자들 아니고서 그걸 예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스 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예스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의 말 거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연애자들 소동과 고무라를 어떻게 쳤어요?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되나 타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별말들 다 하는 것이죠. 1941년에 루즈벨트가 뭐라고 그랬냐고. 우리는 두려움 자체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헛소리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없애버린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써가지고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경건한 두려움, fear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변개시켜가지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경외하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목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존께 다니면서 하나님 fear하면 안 돼. 경외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사기꾼들한테 걸렸었다고. 성경에는 경외함과 두려움이 같이 나와요. 이 구절에 경외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여간 사탄은 어떻게든 간에 인간에게 두려움을 얻게 하려고 수작을 벌인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구원 받게 돼요? 안 돼요? 받게 된다고.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 때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사기치는 목사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거기다가 더한 거짓 목사는 고로 사랑은 가시다. 그래가지고 온갖 더러운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잘 숨긴다고 착각하는 게.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은 음행자들만 쫙 떠. 그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목사들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부분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소멸케 하시는 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복음을 믿지 않고 교회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 속에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영원토록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멸케 하시는 불인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인과 동시에 사랑이시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거짓목사들이 반쪽만 가리키는 거예요. 반쪽 진리만. 하나님의 사랑이라. 에이 설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지옥권에 겠냐. 이렇게 속이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설교하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면 에이 자사람들 극단적이다. 이러나. 그게 사탄의 종들이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십자가만 있다고 다 목사들이 아니에요. 다 사탄의 종들이. 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안전하면 은혜복음 전하지 않은 다 사탄의 종들이다. 사탄의 목사들이다. 사람들 그런 거 듣기 싫어해요. 에이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간증도 못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는 거짓목사고 사탄의 종이라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엄청난 타락이에요. 이제 점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됐죠. 주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 주님께서 오신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숫자가 얼마 되면 크리스찬이 얼마 되면 그런 헛소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출애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을 있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두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와서 심판하지. 이제 하나님 심판할 때가 된 거예요. 왜? 이방인의 충만함. 충만함이 뭐예요? 죄악의 충만함 말하는 거예요. 동성년의 자를 합법화시키고 마리아나를 합법화시키고 생각해봐요. 마리아나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 기업가들이 캘리포니아 쪽으로 오고 있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마리아나 합법화되면 걔네들이 마리아나 가지고 주스도 만들고 아이들 쿠키도 만들고 다 망가트려버린 거예요. 돈 버는 애들이 그런 걸 생각할 줄 알아요? 마리아나 쿠키 안 만들 것 같아요? 초콜릿 안 만들 것 같아요? 돈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게 사탄이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장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주님이 심판하시러 오신다. 그렇죠? 그게 앞으로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설계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나세요? 여기 지금 나이가 한 30, 40 아래 된 사람들은 매맞고 앉아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엄마가 얼마나 두려운지 잘 몰라.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두고 부모를 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들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 애들을. 애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매를 들으라 이거예요. 매를 아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로서 키우라. 그런데 부모들이 매를 안 들어.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애들 키울 때 매를 들라 이거예요. 잘못하면. 심심해하고 자기가 골프 치듯이 그냥 때리지 말고 잘못도 안 하는데 때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항을 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할 때 여러분이 때리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잡아주겠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구원 받기가 쉬워요. 그러나 아버지 부모로부터 야단 안 맞고 매를 안 맞은 애들은 구원 받기가 좀 힘들어져. 그렇죠? 자기가 최고인데 뭐 구원이고 뭐고 자식구가 있어. 복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옥 가지 말라고 하면 아멘 하고 와야지. 웃기고 있네. 이러고들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맞고 자란 사람들, 그 부모 사랑해요? 부모를 사랑한다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이게.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나를 때릴 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구나. 그걸 알면 그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비유를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사월 왕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저주받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월처럼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치대 그랬어요. 3절에 이제 가서 아멜렉을 치대. 사무엘한테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낙이를 다 죽이라. 알아요? 사월한테 주님이 너 가서 아멜렉을 치대. 다 죽이라. 다. 아기까지, 가축까지 생각해 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기꾼들만 모여봐. 사기꾼이 반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반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라면 목사로서 반을 없애야 되지 않아요. 사기당하지 않도록. 악인들이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선인들이 봤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알아요? 자, 그래가지고 악이랑 소와 다 모든 걸 다 죽이라 이게.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알아요? 자,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랬더니 사월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 8절의 왕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했더라. 그러나 사월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않냐 했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어요? 100%? 100% 복종 안 했죠? 그래갖고 나중에 사무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월에게 오니 사월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아주 경건하게 보여요. 거짓목사들이 엄청 경건하게 보는 거 알아요? 졸 로스틴 봐. 그 스마일. 100만 불짜리 스마일이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마 와이프한테 맨날 터질 것 같아요. 와이프가 더 세더라고. 여러분 졸 로스틴이 그 와이프가 더 석유 못해요. 내가 봤을 때. 아주 경건한 척해 목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그냥 그 집에 가서 나쁜 짓 하고. 와이프한테 욕하고 때리고. 그게 목사들의 모습이라고. 경건한 척해. 사월이 그러자. 아 우리 하나님의 종이셔. 당신은 복을 받으소서.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요? 어리석어요? 이렇게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성인들은 믿는 목사들은 그냥 별 볼일 없고 그냥 그 사기꾼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그다음에 또. 암만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안 들어요. 사기꾼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조용기 봐요. 얼마나 경건하게. 경건하게 설교했어. 돈 다들 몇 억씩 지금 수에 걸려가지고. 여자 건들 뭐하고. 그런데도 따라가. 아직도 따라가더라고. 아직도. 우리가 조용기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그 유튜브 본 사람 비유가 하품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쫓아가. 나는 조용기에 대해서 지저분한 건 거기에 올리지도 않아요. 한 20분에 있는데. 다. 교리적으로. 근사주의가 얼마나 마귀의 미역의 영향이 마지막 때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목사라는 걸 자기 책을. 조용기가 쓴 책을 가지고 내가 증명을 한 거예요. 나는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하나도 거기다 얘기 안 했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쫓아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했다 그래. 거짓말하죠. 다 그래. 거짓목사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게 설교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14제 3회의 말하기를 그렇다 내게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니까. 아니. 다 계명을 이행했다며. 주님이 다 갖추둘 죽이란 이 소리. 양의 울음소리야. 소들의 울음소리. 이게 어찌 된 거야. 거짓말을 해도 금방 탄로날 것들을 목사들이 거짓말해요. 개혁 성경 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 사기쳤지. 우리가 3만 6천 군데가 킹잼 성경하고 틀린다니까 이제는 뭐라고 사기치는 줄 알아. 아 개혁 성경이나 킹잼 성경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기친다고. 구절을 읽으면 틀리고. 교리가 틀려지는데. 아직도 사기쳐. 금방 탄로난다고. 사올이 금방 탄로날 짓을 한다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변명이. 15절에. 사올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멜레긴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자기는 싹 빠져. 무리가 그걸 가져온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이놈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이야.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한테 그 오퍼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까칠하게 노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사기꾼들을 보면요. 말하는 게 똑같아. 똑같아. 우리가 킹잼 성경에 맞고 은혜 보금에 맞고 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으로 지옥 간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타적이야. 배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 목사들 지옥 보낸다 그러면 배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아. 말하는 게. 무리가 그것들을 아멜레긴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놈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나요. 그거 강조해야지. 완전히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같이 그러고도 사기꾼들이 있는 거예요. 사기 처먹고 성도들 돈 사기 처먹고 나쁜 짓 다 하고 강대상 앞에서 경건하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21절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침을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가리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그러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잘 봐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나. 이게 성령대로 믿는 목사예요. 그 당시에. 다 이상한 자들이고 그러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체험 마귀의 마지막 때 미역의 영이 좀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부흥회나 기도원에서 이상한 뜨거운 게 들어갔다는 알랄랄라 마귀 소리 그런 게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기 체험을 붙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즉 성령이 아닌데 마귀의 미역의 영인데 그걸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보여주고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신가 장사 되신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영접하라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쉽게 구원 받습니까 그래도 뭔가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해야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거저받는 선물 영생을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마귀에 속아서 거절하는 거죠. 여기에 뭐라 그래요?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 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자물 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하면 뭐해? 거역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법하는 죄와 같다. 마법하는 죄 하나님이 마법하는 죄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 아나요? 헤이트하시는 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겠나? 천만의 말씀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99% 믿었다고 복종했다고 믿어요? 단지 그 1%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는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쬐쬐하게 구십니까? 이런 태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법하는 죄를 짓는다 네가 순종한 것 같지만 100% 안 했다 이거야 왕과 왕과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엄청난 죄라고요 우상 숭배 그렇죠? 행악 왕이 주의 말씀을 거약할게 주께서도 왕을 거절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잘 봐요 이게 지금 오늘의 설교의 초점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진실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걸렸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 이니이다 알아요? 말로는 죄를 지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0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알아요? 이런 자가 회개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것뿐만 아니라 걸리고 나서도 사람들의 눈이 있고 두려운데 왜 이렇게 쪽팔리게 합니까 나로 경배하게 하고 좀 그럴듯하게 보이게 할 수 있죠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인간이 악하다고 하나님한테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회개하게 놓고 인간들이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가요 자기가 지옥 가는데도 예수님 영접 안 해요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 혼이 불멸한 혼이 몸을 떠나서 영원토록 소멸케 하시는 불 하나님의 그 면모를 영원토록 맛보는 것이예요 불 속에서 무슨 말이에요 사울과 같이 되지 말라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보다 그 환경에서 자기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보면 백성들 사람들 두려워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빌라도도 예수님 죽이게 될 때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이죠 자기는 분명하게 세 번씩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게 왜 죽일라 그러냐 자꾸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죽이라 죽이라니까 죽이죠 헤롯은 어때요 헤롯도 자기가 침내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정말 그 얼마나 훌륭한지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들 잔치하는 데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죽이잖아요 목을 베어라 옳고 그른 거에 따라서 행동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른 것대로 행동을 안 하고 결국에는 그러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나쁜 짓을 자행하는 것이예요 그게 인간들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성인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오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걸 지켜야 돼 남들이 왕딸시키든 뭘 하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이 두려워하게 하는 동기예요 주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누가 보금 12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세요 누가 보금 12장 4절부터 보세요 요금 12장 4절 내가 내 친구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냐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땅에 있는 것들은 육신에 한정된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육신 뒤에 그 더 중요한 더 영원한 삶이 있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두려운 것만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나의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어기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께도 분명히 그랬어요 지옥에 죽인 후에 육신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죽인 후에 그다음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진 그분을 줘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에 예수를 주로 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부의 두려움 정부에 대한 두려움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 모에 대한 두려움 그게 실질적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이 없는데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나 금방 네 아멘 그러지 실질적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 그 김정은 이 또라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밑에 두렵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난 그 사람들 물론 내가 그 처지가 아니고 제너럴들 장군들 나는 참 그 사람들 어리석은 것 같아 아니 오른팔 노릇하다가 그 다음 달에 죽는데 어차피 죽을 거 그냥 확 어떻게 하고 죽어야지 그냥 죽어 70 몇 명이 죽었대 그 오른팔들이다 생각해봐요 그것도 나이가 80된 사람들이 30살 된 애한테 그렇게 굽신거리고 금방 죽을 거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뭔가 그거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목숨 육신의 목숨밖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 그 북한에서 그러한 체제 속에서 평생을 고생한 사람들이 거기다 플러스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이나 받았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그 수모를 갖고 그런 공경 속에서 살면서도 죽어가지고 또 그 혼은 영원토록 소멸케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옥에서 불못에서 그래서 사탄은 지속적으로 거짓목사들을 세우는 것이예요 거짓목사들의 특징은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 목사가 거짓목사라는 걸 왜 물을까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간단하게 그 목사 입에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안 하면 그건 거짓목사예요 100% 어떻게 목사가 지옥을 믿는 목사가 설교할 때 지옥에 대해 경고하네 근데도 사람들은 목사가 지옥 설교 안 하는데도 자기 목사가 최고래 사탄의 종이래요 사탄의 종 그렇게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그냥 교회 건물 차려놓고 십자가 해놓으면 다 교회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상한 할로윈 그런 옷 입고 나오면 그건 목사예요 나보고 할로윈 그런 옷 입어보라고 교황처럼 생각해요 신부처럼 그거 입고 여기 쓰라고 하면 나 창피해가지고 지옥 차일 것 같아요 아니 사도마을이 그거 쓰고 다니면서 설교했겠어요 나 인간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이야 뭔가 있다 저기 저건 진짜 종교다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은 줄 알아요 그런 걸 나날이 이렇게 내려 적어보면 한없이 어리석다고 그런 사람도 안 돼서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그거 이상했다고 교황 그렇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저거 웃기네 우리 대보름 때 그 깡통 돌리는 거 그거 하는데도 예식할 때 꼭 그거 하잖아 깡통 돌린다고 옛날에 우리 대보름 때 우리 산에 올라가가지고 맨날 깡통 돌렸는데 그거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꾹뻑 죽는 거야 안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사탄이 센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교황이 쓴 그 그 모자가 그건 빵똥 모자도 아니에요 빵똥 모자 쓸 땐 좀 이뻐 보이지 이상한 그게 뭔지 알아요 대권신의 신 그 고기의 신이라고요 그 입이 고기 그런 대권 성교에 나오는 다권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 수장을 고기 끝을 봐요 그 아이들이 섬기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생선이라고 고기라고 생선 사심에 하면 딱 좋겠구만 거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리석다 인간이 요새도 그러더라고 무슨 무슨 동창회 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뭘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돼지가 없으니까 돼지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항수암들이 술 뿌리고 거기다가 절하더라고 돼지 그림에다가 그렇게 어리석어 인간들이 그것도 다 무슨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그것도 박사 국회의원이고 인간은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동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할 필요가 언제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성길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스릴 때 여러분이 성화가정 때 주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3만 6천 군데가 사탄이 변결을 시켰다 그러는데 그건 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캐토릭 사본이 있고 계열이 있고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그 다음에 전통 원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킹데임 성경이 나왔어요 그 두 가지 사본 간의 차이가 구약 신약 다 합해서 3만 6천 군데가 넘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해 여러분 개혁 성경은 없음이란 구절 전체가 싹 빠져버렸어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이 나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는 미국교회에서 성장했으니까 한국교회에 변계된 성경을 쓰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에서 변계된 성경을 쓴다는 걸 알고 내가 그 당시에 70통을 편지를 3장 4장을 쫙 썼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에 한국교회에 그 리스트 교회 주소록을 내가 얻어가지고 70교회 우선 70개 교회 먼저 보냈어요 70교회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편지가 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화 안 오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이 한국 목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이것들은 가짜구나 아니 하다못해 왜 헛소리하냐 전화를 해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70교회 70통을 보냈는데 한 명도 전화커녕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내가 한국교회 부담감을 가졌어요 나는 한국교회에서 목회할 생각 처음에는 없었어요 성교사든 뭐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신앙에서 보여주신 거죠 한국교회 다른 성경이 없다 성경 변경에 대해서 전혀 왜? 그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각해 봐요 하나의 말씀으로 거둔다는 사람은 하나의 말씀이 몇 군데만 틀렸다 그랬더니 활짝 뒤집어져야 돼 자기가 쓰는 성경이 오류가 있다 그러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무슨 헛소리 하냐 그것서부터 나와야지 그냥 그 성경이 이렇게 구절이 빠졌습니다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모른다 그럼 동태눈가래요 완전히 그래요 그럼 가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이 안에 홀리스피릿이 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군데 홀리스피릿인데 그렇죠? 그 안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동태눈가래요 다 그래갖고 우리 보고 이상한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정동순이 흠정력이니 훔친력이니 짝퉁들 다 한글 킹잼 성경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세상에 모기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킨다 이렇게 번역한 자가 한글 킹잼 성경을 번역을 저걸 해요? 생각해봐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영어실력자가 모기에 긴장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해요 바른 번역은 그래서 내가 왜 이 자가 왜 하루살이를 모기라고 썼나 그거 웃기잖아 하루살이에 긴장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모기로 돼버린 거야 그건 내 혼자 생각인데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번역을 아니 세상에 영어 킹잼 성경을 모기에 긴장하고 낙타는 삼킨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그래 놓고 한글 킹잼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런 것들 있어요 짝퉁들은 그래서 킹잼 성경 소위 쓴다 그런 자들 중에 대부분이 진짜가 아닌 자들은 이 한글 킹잼 성경에 대해서 비난해요 주제의 영어 주제에 영어 실력들도 없는 자들이 이건 뭐 사전 찾아보고 한영 사전 찾아보고 한영 사전이 이게 될 거예요 이게 영어 한 단어에 미닝이 한 100개가 나올 수도 있고 10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들이 글러먹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11개 22장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 목사들이 전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11개 22장 보세요 11개 22장 11개 22장 8절부터 보면 대제사장 힐키아가 서기관 사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키아가 그 책을 사판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이 왕의 태도를 봐요 하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렇게 되지는 못할 망정 그냥 이러고 그 다음에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이단이다 바른 킹지임 성경 하는 사람 이단들 이렇게 이 왕을 봐요 이 태도가 어떤가 하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찍고 왕이 제사장 힐키아와 사판의 아들 아이칸가 미카야의 아들 악볼가 서기관 사판가 왕의 신하 아사히야에게 명하여 말하기로 너희는 가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관하여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죽게 부르라 이는 우리 조상들 이 책의 말씀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왕에게 바라신 주의 진노가 크심이라도 알아요 이 왕이 옷을 찢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앞에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육신을 찢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상관 안 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봐요 자 18절에 그러나 너희를 보내줄게 묻게 한 유다왕에게 너희는 이같이 말할지니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하여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오라 내가 이 장소와 그 거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멸망과 저주가 되리라고 말한 것은 내가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주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져서 내 옷을 찍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게 드러노라 주가 말하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어들리니 내가 내 무덤으로 평안이 합쳐질 것이오 내 눈이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라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죠 그 비참한 공격을 받고 포로기로 들어가고 돌아와서도 나라 없이 평생을 2000년 동안 그렇게 핍박받고 여러분 자다가 러시아에서 그냥 쫓겨나는 아침에 보따리 싸고 나가 유럽에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6밀리언 주가 죽는 거예요 자와라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가스 챔버에서 가스가 나와서 죽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운명이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왕을 그 꼴을 보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다 이게 지금 한국에 변기된 성경이 백몇 년 있는데 성인들을 믿는 사이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킹제인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그랬을 때 대하는 태도들과 전혀 틀려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 해요 이 세상에 1800년 말까지는 성경이 영어성경으로 딱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캐토릭 성경 하나는 킹제임 성경 알아요 1881년부터 쏟아져 난 거예요 변기된 영어성경 그래서 그 좋은 성경을 갖다가 주는데 몇 배여간 동안 주님께 1611년에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로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게 한 그 성경을 한국에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사람에게 주는데 이 거짓 목사들이 옷을 찢을커녕 옷을 찢기는커녕 동태눈깔들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성도들이 눈을 뜨니까 킹제임스 이단이라고 아니 세상에 이단 이름도 킹제임스 이단이 새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위키사전이라고 했는데 들어가봐요 한국 지금 인터넷에 그런 무식한 자들이 킹제임스 이단 뭐 이렇게나 그게 한국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나 이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뉴욕 목사들처럼 70개의 교회 그 자리에서 눈 하나 깜빡아가네 아니면 짝퉁들 정동수 이런 자들처럼 계속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공격해요 그 다음에 또 짝퉁들 만들어내요 세상에 성경을 짝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여러분이 두려워함으로써 얻는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상 내가 그냥 믿겠어요 관련 구조를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beginning of wisdom 이라고요 알아요 성경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거짓 목사한테 섰거든요 거짓 성경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서 바른 성경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식의 시작이라 그래요 지혜의 시작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지식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혜를 얻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께 자비를 얻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10편 103편 17절에 자비를 주신다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알아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스 11장 히브리스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하므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주하고 믿음에 의한 의회상속자가 되었네요 알아야 Fear라고 Fear Fear로 인해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자비를 얻는 것이예요 10편 112편 1제에 복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장원서 14장 26절에 신뢰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장원서 16장 6절에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 다음에 10편 145편 19절에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지금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사기친다고 왜? 그렇게 해야지 지가 잘 돼 돈을 사기쳐도 괜찮지 그래서 자기가 부자되고 좋은 집에서 몇 밀리언짜리 집에서 살면서 베니 흰이니니 얘네들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뉴퍼피치에서 지금 차가 몇 대인지 몰라 그것도 여러분 세상에 보지 못한 차들 타고 다닌다고 목사라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순종하고 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줬다 사기친다고 아이고 사도바울은 믿음이 적어가지고 양복 하나 없이 길거릇이 잡았어요 이 사기꾼들은 성경하고 전혀 안 맞아요 자기 입맛에 맞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자되고 싶으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된다 그래야지 잘 믿으면 또 부자된다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병이 안 난다 질병을 고치고 다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질병 나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생각해봐요 그 사기꾼이 거기 붕에 오면 그 핸디캡이 되던 무슨 병이 있던 그걸 다 고친다 안질병이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안질병이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 부응에 생각해보라고 그 사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 안질병이 이 사기꾼들이 그런 악한 짓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소물쾌하시는 부르신 하나님께서 페이백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 너는 이쁘니까 그냥 놔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재판관들 그러잖아요 자기 멋대로 역장수 재판관냐 너는 형량이 이건데 너는 이것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공의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뿐만이 영적 존재들까지 다 심판하시는데 너는 이래서 봐주고 너는 이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거룩하시고 공평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질렀 모든 일을 페이백을 하게 하세요 안하게 해서 비록 구원받은 자녀지만 해야 돼 주님의 공평함 때문에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 잘못됐으면 죄졌으면 분명히 페이백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기와 결과 이런 걸 알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어리석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세상 사는 것을 보면 전혀 안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그런 동기와 결과를 알아야 돼 주님의 그 뜻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둘째는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 그거를 여러분이 체급해야 돼 내가 정말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하는가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하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 개시한 방법은 이제는 하나예요 옛날처럼 꿈으로 환상으로 이상한 거 이런 식으로 안 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완성하시고 모든 개시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하면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편 86편 보세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강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갓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맨날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안 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 10편 86편 11절에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알아요 주님한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모습을 보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거짓 목사들이나 거짓 크리스찬들은 계속적으로 거리설교하면 방해한다고 아 그렇게 하면 사랑이 없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 구원조차도 몰라 구원은 지옥에서 구원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것을 그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인 줄 착각한다고 구원이란 것은 그 사람들의 혼이 불명한 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그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거라고 그러지 않고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고로 지금 강대상에서 있는 모든 목사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